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경제를 모른다, 천박하고 경박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에 민주당이 시비를 걸고 있는 문제는 지난 대선 토론 때 이재명이 아는 척을 하다가 개망신을 당했던 이슈인데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또다시 시비를 거는 게 어이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은 먼저 이번에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두고 오히려 원전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면은 첨단 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으며 또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해서 만드는 반도체는 해외에 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리백에 따라서 제품 생산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공급되어야지만 애플이라든가 구글, BMW 등 글로벌 기업에 반도체를 팔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에너지 전환이 늦어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첨단 산업을 망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귀를 의심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경제관이 경박하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라든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현재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를 넘어 세계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으며 우리 경제와 미래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백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홍익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이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으며 홍익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라는 캠페인인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산업이 망한다라든가 세계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홍익표가 제대로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으며 현재 반도체 수요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공급 업체에다가 아리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의무 사항도 아니고 기업별 재반 사안 등을 고려해야지 국가 전체에 전력 공급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상당 부분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으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 기업의 원가 경쟁력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서 그렇기에 아리백 기업은 고객사 요구나 사용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재생에너지 100% 목표 시점을 2050년 이전에 가능하게끔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홍익표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다 망할 것처럼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지 홍익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고사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포춘지가 선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아리백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은 15%에 불과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이 현대차라든가 기아 삼성,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등 포춘 500에 들어간 한국 기업 18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캠페인에 가입한 상황이라 오히려 대한민국은 아리백 캠페인에 가입한 지수가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민주당이 물고 빠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 이행률이 0%인 상황이어서 민주당에서 저딴 소리를 할 것이라면 중국에다가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아무튼 국민의힘 측에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인데 국내 산업과 아리백 취지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이 무조건적으로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이야말로 핵의 한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고 어떻게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와 아주 밀접한 에너지 정책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가 민주당의 모습이야말로 한탄스럽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아리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허위 선동을 버리지 말라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 측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주장을 팩트체크 해보니까 홍익표의 주장은 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같은 경우에는 원전 전기로 만든 반도체를 애플에 납품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애플 측에서 공개한 환경발전보고서 2023 주석을 보면 애플이 규정한 청정전기 범위에는 태양광이라든가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 뿐만이 아니라 원자력과 수소 발전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업계에 따르더라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인용한 아리백이 재생 에너지 100%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기업이 아리백 원칙을 100%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환경을 좀 아껴보자라는 단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 100%를 의미하는 CF100이 탄소중립 정책 추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홍익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추세와 윤석열 전부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유럽의 주요국들은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인식 하에 원전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한국과 미국, 영국과 일본 등 22개국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량을 2010년 대비 3배 더 늘리는데 협력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까지 내놓았는데요. 전문가들 역시도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날씨와 계절 등 외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전력 공급량이 신재생 에너지는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생산라인에서 100%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정에서 태양열 에너지 섞어서 쓰시는 분들은 다 체감을 하시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태양열 에너지 섞어서 쓰는데 날씨가 좀 안 좋은다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확 뛰어오르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아무튼 R200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이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면박을 주었지만 정작 이재명 본인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오늘 홍의표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니까 당시에 이재명이 했던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당한 비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 여당 측에서 받아들이겠지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든가 사실상 가짜뉴스라든가 선동에 가까운 이러한 주장은 자제해야 할 것이며 국가 발전에 생산적인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결론은 민주당이 또 민주당 했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